이런 걸 보는 자체가 힐링인데. 지도 따라다니는 맛이 또 있어요.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서 동네 가서 하는 겁니다. 대한 독일의 마지막 흔적입니다. 꼭 반드시 문화대 지정을 해주시길. 지역의 역사와 공간 속에 있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. 제가 이제 소통 전문이다 보니까. 우리 팀원이 많네요. 이런 수도 있다. 진짜 박물이다. 이런 걸 보는 자체가 힐링인데. 지도 따라다니는 맛이 또 있어야 돼요. 크리에이터들이 있어야 돼요. 그러면서 동네 가서 하는 겁니다. 대한 독일의 마지막 흔적입니다. 꼭 반드시 문화대 지정을 해주시길. 지역의 역사와 공간 속에 있는 음식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. 제가 이제 소통 전문이다 보니까. 우리 팀원이 많네요. 이런 수도 있다. 진짜 박물이다. 그렇지만 우리 팀원은 아직 minus 하나가 없었는데.